아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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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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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휘 아니 아리 왜 이렇게 재밌어 뭐야 개재밋는데? 탑인데? 5픽 자 탑에선 또 해보고 싶은게 있었는데 연구소 한번 열어볼까 아리 탑 아리로 가자 현재 공격 들어섰나? 동콩이었나? 모르겠네 이렇게 갈까? 어둠여우 아리로 가자 그래그래 W선마 쿨감 아리 있잖아 그 몇주전에 미국님이 하던 비록 지금은 접은거 같지만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마침 AP가 또 필요하긴 해 팀에 쿨쿨쿨 타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쵸? 그러면 들견 한번 해보자고 안 들어오네? 어? 아 근데 겨움치는 다 먹었다는거 허허허허 그래그래 그건 사실이야 아리는 겨움치를 다 먹었어 길교환을 좀 해야겠는데 이거는? 억울해서라도 내 전멸 내 전멸 벌써 큰일남 아니 저는 2랩을 먼저 찍을 생각이었거든요 선2랩 찍으려고 했는데 바로 실패했네? 보란듯이 보란듯이 상대가 선2랩 찍어버림 그래그래 아직 괜찮은건 사실이야 비견 한번 하고 음 어서 어 어? 공속 왜이렇게 느려 이거 음 뭔가 손해같은데? 이건 느낌이 안좋은데? 어? 어? 음 음 아 이걸 맞췄어야 들교환이 딱 되는건데 어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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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래요 바보같은 녀석 죽으라 여기 들어올거 같은데? 음 다시 빠졌군 아 오케이 대푼 먹었어 그래도 피하면서 비견하면서 아 어쭈 어 어 어머 뭐란건 아직 안나오고 헤르메스가 나왔네 근데 배지네 자식아 자식아 락한 위쪽 뭐야 아니 보였잖아 뭐야 왜온거니 아니 로밍 온거 아니었니 용쪽에 있네 용쪽에 있네 흠 그래그래 그건 사실이야 이걸 들어와? 어? 아 이거 그냥 전멸로 공밖으로 나가서 데미지를 안맞았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았나? 굉장히 아쉬운 어? Q 끊겼다 오케이 음 그래그래 잡았으면 됐어 아니 그걸 못 먹어? 야미 음 그래그래 이건 좋았던건 사실이야 내역을 좀 아껴요 이거는 이런데 딱 자 버려 어 야 안되겠는데 흠 오케이 굉장히 좋았다 방금 이득을 많이 본건 사실이야 자 복구좀 했는데 이러면 어 지하골드 돌아내기까지 뭐지 로밍이나 한번 가볼까? 움직여야겠는데 슬슬 어 안되나? 가비 야미 음 그래그래 맛이 좋았던건 사실이야 바로 탑까지 막아가지고 어? 아 2선 마하려고 했는데 또 본능적으로 Q 찍어버림 아 여기 있을거 같은데 이렐리아 너 왜 이쪽이 안보여 굿이 대기하고 있지 너 뭐야 이거 오케이 볼잼 너가 이렐리면 뭐 어쩔건데 2대1이겨? 스킬 다 맞고 2대1이기냐고 절대 안되지 이렐리아 특징 여기서 대기하고 있음 자 보여드림 가다가 다 아직 안에 있잖아 이렐리아 나와야지 여기 있잖아 잉고 잉고 네 그냥 데이스가 안돼요 와우 방금 거의 초비였는데? 미쳤는데 그냥? 아 아 사비 이거 맞췄으면 초비였는데 사비요 아래는 초비가 아니잖아 난 그냥 어 뭔 금비요 어 이렐리님 보였어요 사비 어어 어? 아 아 아 좀 잘했더라면 진짜 어미였으면 그냥 할 말이 없어 그거 못해서 괜찮아 이 제아골드 이렐리한테 터는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누가 먹는게 최악이냐 이렐리 먹는게 최악인거 같긴 해 그냥 나쁨 죽지 말걸 괜히 나대다 죽었네 내옥을 좀 더 아꼈어야 됐나? 바로 가는 중 오케이 응 난 살았어 아리만 살았으면 됐어 그건 사실이야 사비 와 궁쿨 왜이렇게 짧아 이하리 미쳤는데 이게 쿨감 아리 그냥 궁 쓰고 죽어도 궁이 돌아있는데 그런데 안오나? 흠 이런거? 그래요 응 그래그래 디렐리아가 디렐리아가 쪼기를 어 그죠? 뭔가 무쌍 찍는거 같은데? 아닌가? 뭔 무쌍이요 네명기 때리면 죽어야지 어? 뭔 무쌍이요 어쭈어쭈 계속 쳐? 아 이게 안맞아? 그럼 이거는 그걸 한번 빼고 여기서 메워 어? 안맞아 버림 어? 도망가 오 superintendent 그냥 쭉 도망갈걸 왜그래스까 다음엔 그러지 말자 다음엔 그러지 않는거도 어 거기 좀 위험한데요 여러분 그건 사실이야 굉장히 위험해 미안합니다 괜찮아 아리 궁쿨 되게 짧아 40초야 매혹 맞추어놓긴 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리 살려 아 흠 마무리 당해버렸는데요 바로 사출 바로 그냥 로비로 아 잡긴 했는데 오케이 좋아요 잘 잘랐는데 그래도 제이스 있잖아 그쵸 ık 저까지 잡고 노틸 매곡소문 피하면서 딜이 되나 얘네 둘이 딜안 되지 않나 자 궁 와우 정마나 없지 진짜 죽을뻔했네? 제익스요 잡았으면 됐지 뭐 그거 먹을게 절만 없지 다리가 먹을게 어쩌 또 무리하지 제익스 또 머리 박지 너 스킬 다 빠졌지 버려? 바보같은 녀석 녀석 디렐리아 Q는 끊기면 쿨타임이 돌지 않는다 오늘의 리빙포인트 뭐죠? 다음에 옵시다 여기 타야겠는데 이거는? 아 너무 멀리 탔나? 다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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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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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앗 다윗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재밌어 뭐야? 개재밌는데? 곧 까요? 자 버러지들도 모인다는 사용안타 범호사 40초 전 여기 어쭈 어쭈 아니 이게 끊겨 가보려 바보같은 녀석 DG 대아리 이걸 또 해냅니다 하사대 뇌함 아리하면 되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DG 수고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캐스트 잘생기기 성공 성공 나이생 감사합니다 만원 잘 쓰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성공이 맞아요 사랑제일 김사님이 성공이 맞대잖아 그러면 성공이 맞는거지 뭔진 모르겠지만 성공이 맞대잖아 제가 봤는데 실패인거 같아요 네 하와이안 피자 있잖아요 그 파인애플 들어간 님들 어떤? 1번 좋다 2번 싫다 3번 아무 생각없다 그냥 주면 먹는다 그냥 맛있게 먹거든요 하와이안 피자 저게 하와이안 피자가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 사실상 왜 이게 민초급으로 그게 나누었는지 모르겠음 사실 그냥 뭐 맛있는데 저도 먹어본지는 오래되긴 했는데 그냥 뭐 맛있게 먹거든요 있으면 민초도 그러니까 호는 아니어도 사실 민초도 그렇게 막 호들갑 떨진 않음 그러니까 막 배스킨라빈스에서 맛 3개 골라서 이제 누가 사왔는데 민초가 하나 껴있다 뭐 괜찮아 그 정도는 3개 다 민초로 사오고 이런거는 사실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자 여기서 다치 내는 법 그냥 카사딘 선픽 딱 박아버리면 완벽하게 다치 각이거든요 딱 아 시비를 뺏겼네 아니 벤이네 아 이번에 딱 각이었는데 테타밖에 없다 그러면 테타밖에 없다 그러면 미드 시비를 각이었는데 아깝네 이렇게 가자 사실 핑보다 행동이 더 강하거든 어 뭐야 커블 맞추기 5만원 미션이 어... 흠 트리트타나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잘 따보자 아 근데 바텀 나올거 같은데 그랩을 당하든 아니면 그랩 실패해서 맞든 흠 대견 한번 하고 호션 하나 빠지긴 했거든요 피하면서 여썟 따 따 따 자식아 흠 아 마려운데 퍼블 마려운데 이거 뭐 어떻게 안되나 스웨이님 한 번만 적어줄 수 있나요 해줘 스웨인아 아 나와봐 좀 나와보세요 스웨이님 가버려 미션 성공 네 아 좋았습니다 이걸 성공하네요 성공인가요 네 아 성공 감사합니다 잘 수 있습니다 큰건을 감사합니다 나이 승 너 저승 에 이해할 수가 없네 기대를 쳐버리지 않는구나 정말 어 어 우리 정글 뭐하지 아무것도 안하네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잘 수겠습니다 다시 좋네요 자 이제 져도 돼 흐허허 고생했다 얘들아 늦게 죽느라 아 에라이 피하고 상대 전멸은 있기때문에 조심을 해야된다 그쵸 상대 전멸은 있기때문에 조심을 해야된다 그쵸 피해주고 한번 접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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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맞아 어 안되나 줏 나이 승 좋아요 절대 미드 트타 상대로 솔킬을 따지마 호네를 두배로 보니까 이녀석아 이녀석 한 대만 맞아 여기까지 들어가세요 설마 나이 승 이거는 이걸 팔고 하나 가는게 그쵸 하이틱 야미 응 하루종일 쳐도 한 칸도 못 먹어 넌 트타 아니잖아 이녀석아 너 수인이잖아 응 수인은 그런거 안돼 낙하 났는데 낙하 났는데 뭐 가능하니? 어 애매한데 줘봐세요 바로 버려 야 이런거 쿨하게 버려 괜히 잘하자 불채야 그래 미안 화내지 말아줘 이러는데 어떻게 화를 내니 알겠어 형 나 나 나 나 자식아 어? 한명 더 부어와 그대로 되겠어 계속 친다고 이거? 진짜로요? 아 그래 어떻게 계속 쳐 뭐야 이거 뭣? 뭐래요? 어? 잡았나? 나이 짐 공 못 썼는데 오히려 좋아 공 아꼈죠? 오히려 좋아 한번 피하고 접어주고 어? 딱 녀석 아프지 어? 따끔할거야 좀 닉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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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불츠야 아니 여기서 뭐해 데이스 그래그래 보여주나? 엇 절대 트타 상대로 미드를 비우지마 어디갔어 쎄인 진짜 이 혹덩이 어떡하니 이 어떡해 당신 뭐여 텔포로 와야겠는데요 이거는 그죠? 찬 막다가 텔포로 가자고 자 카이사 특징 어? 용싸움 하고 있으니까 이거 2차 골드 공짠가? 하고 이거 툭툭 침 보여드림 이거 안 칠 수가 없는 거죠 힘 진짜로 절대 귀환 안하지 이거 자 나랑 가자 카이사야 왔으면 죽어야지 그죠? 가버려 잘가 용까지 먹었죠 어? 되나? 에라 모르겠다 난 그냥 스윙 잡아도 돼 으챠 수고하세요 자 전력 먹혔으니까 저는 타워를 먹어 그죠?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잖아 끝한 이게 맞아 허허허 자미 아우 달다 가버려 아니 이게 안 죽어 하비 음 그래그래 타이사를 어떻게 막을래 이거를 그냥 밀게 허허허허 그래그래 어? 어? 아 아 아 근데 바론 드셨잖아 그쵸? 바론 맛있게 드셨잖아 음 그래그래 이정도면 됐지 뭐 아니 탑은 1차가 나와있는데 여긴 억제기까지 뚫려있네 뭔가 상대는 한타를 볼 것 같은 그쵸? 아직 없긴 해 텔포 타는게 맞나? 애매한데? 흐흫 지금 왓? 지금 그냥 밀게 모르겠다 상대 두 명 남았는데 잠깐만 집 안와? 어어? 이거 안와요? 이거 진짜 안오니? 어? 뭣? 아 아니 이제 시작인데 트리스타나는 한타 이겼는데 왜 써레니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량 1등 하셨잖아 일량 1등에 포탑에 강한 피해량 봐야겠죠? 포탑에 강한 피해량 아니 그엔 탈리아야 한 대도 안쳤어? 그래그래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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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 슬퍼 참기량 수고하셨습니다 kept